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썸어피셔 사이언티픽이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에서는 바이오의학 기업들이 mRNA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 생산에 필요한 최첨단 공정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센터에는 배양과 정제공정 등 100여개의 공정 장비 구축과 230평 규모의 실험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썸어피셔와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송도에 유치했으며 썸어피셔 사이언티픽은 생명과학 분야 제품과 첨단 기술 서비스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